한국어 리액션 케이크, 출발 출발! 어디로? 이래서 사무실 운영도 못해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서 큰일들 하시겠어 인내심 인내심에 다 한계가 있어 이 새끼 약혼자가 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같은 보육원 출신들이 차에 치여서 죽었죠 어머나 세상에 다 떨어져서 죽었어 이건 살인사건이야 그거 참 무시무시하네요 뺑송이 사고의 자살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의문가 없이 판단하기는 일러 아니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 탐정 마셔 아 이럴거면 택시가 운전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저만 저만 이 새끼야 무서워 저 덕에로 울린 내가 역사적인 비제사건 이렇게 Reagan 스테이치이 상 marble 넌 ㅋㅋㅋ 아 아이 그게